친구 앞에서 키세스 가능하냐고요? 안 돼! 그게 뭔데? 어 리액션 좀 더러운 거 어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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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렇게 거시처럼 있어? 돌아가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옆에 오지 마세요 진짜요? 친구예요 시큼 안 들린다고 반갑습니다 나 이제 요리하는 거 찍어줄게 오늘의 메뉴요? 얼굴 좀 제정신일 때 말해드릴게요 이리 와봐 내가 바르지 말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나? 바로! 오늘 메뉴는 카레 내가 해달라 했어 손 많이 가는 걸 응 손 뱀은 어떻게 해?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잖아 나 당근 안 먹는데 말투가 남친 맞네 우리 여자친구 있어요 어? 진짜 웃지마 나 살 죽었는데 나 핫콩이도 하나 더 썰어 보셨다고 나 기다려봐 내가 한번 썰어 볼게 내가 할 건 없어? 응 왜지? 그럼 나 네 방 직영 좀 할게 너 뒤집어 말고 네 아 걱정마 내가 알아서 할게 콩 형사 출동이라고? 머리가 길어서 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네 승건이는 집에 여자 데리고 오면 머리 색깔이 다른 거 아닌 이상은 못 찾겠다 승건이도 머리 길어가지고 윤호윤호 닮지 않았냐고요? 너 윤호윤호 닮았어? 손들어 봤는데? 손들어 봤는데? 손들어 봤는데? 손들어 봤는데? 누구 들어봤어? 와 스네이프 교수? 너무 재미없다 너 이상형이 뭐야? 예쁜 사람? 나네? 적당한 사람? 나네? 뭐 좀 적당한 사람? 어 도움이 안 돼 도움이! 너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너무 배워야 될 거 같은데? 엄마가 밥 하는데 귀찮게 하는 딸 같다 이게 아니고 나 열어봐도 돼? 둘이 어색하네요 너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우리 원래 안어색하거든 거짓말 우와 다 알았다 우와 나 집에서 먹는 밥 오랜만이야 잘 먹겠습니다 응 맛있고 무서워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뭐했어? 한 번만 더 먹어볼게 어이없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? 응 미연이 안 먹는 거 비싸다 입 꼭 다물고 말하면 그냥 먹는 게 원래 그래 근데 나 이거 고질병인데 앞에서 한 명이 어색해하면 나도 어색해져 난 어색할 수 없어 이거 짠 콩 교부님이 별풍선 1415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1415 사바돠 나 이제 못 먹어 음 나 진짜 두 입 먹었나 케이크 친구 앞에서 피셋 가능하냐고요? 안 돼 그게 뭔데? 어 리액션 좀 더러운 거 아우 진짜 오우 진짜 머리 자르면 잘 생각했고 아니 근데 너 머리 길으면 나시는 얘기도 많지 아니 자르래? 인스타 사진 올려도 댓글에 다 머리 자르라고 진짜로? 그냥 장발 좋아해서 뭔가? 나 왜 이렇게 졸리지? 나 어제 한 번 더 다쳤어 괜찮아? 안 다쳤어요? 설마 안 다쳤어요? 잘 먹었어? 응! 너 여기 잘 안 봐 또 해줄 거야? 거짓말! 오늘부터 1일이냐고요? 아니요 야! 너? 네가 왜 혼자 거절해? 원래 남자애들은 그럴 때 가만히 웃어주는 게 센트인 거다 아니어도 나도 아니지만 왜? 내가 부끄러워? 뭐야? 안 입은 건 줄 너 맨살에 가디건 입은 거야 지금? 맨살에 누가 가디건을 입은 거야? 맨살에 가디건 원래 안 입나요? 어머! 아 나 맨살에 가디건 입었네? 정신? 차리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조승만 인스타그램 핫! 얻어봐 티티티예요 재밌었나요? 네 재밌었어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안녕 야 지꺼에 났 고기 많이 났어 내꺼에 고기 내게 났어 아예 맞아요 지꺼에 났고 여섯 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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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일